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없는 장난이 가요 질자에 또 모를 듯한 모습같은 사랑 나보다 내 몸을 모아서 욕을 모았길 손잡고 울어서 그 당시 그런 당시 모를 수 없다 너무너무 사랑했었다 백년 후에다 갈 때면다 지금은 지금은 보낼 수 없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몽경아씨 무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년 후에 듣고 계십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고말로 이러니까 이러긴가요 사랑을 해당가니까요 시리타에 온암에 참가 못붙여 아픈 사랑이 너무 외로워서 울고 한대 가슴 길래 하나가 좋대 그런 낯이 보낼 수 없다 너무너무 사랑했었다 능력을 갈텐데 지금은 지금 보낼 수 없다 능력을 구해가 갈테면 가라 지금은 지금은 보낼 수 없다 감사합니다